안녕 여러분 기요에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어땠니 무슨 날이냐 하면 오늘은 바로 치팅데이인데요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막 빡세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유지어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식단을 놔버리면 요요가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단은 좀 꾸준히 관리하는 편이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치팅데이를 가집니다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예요 일단 지금 11시라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오늘은 저의 소울푸드인 떡볶이를 점심으로 먹을 겁니다 떡볶이를 먹어도 되는 이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옷을 입었어요 배고파 아니 무슨 날씨가 벌써 겁나 추워요 저 오늘 이거 긴팔 하나 입고 나왔는데 쌀쌀한데요 지금? 춥다 아 배고파 따단 따단 깍떡 떡볶이 이거 아일랜드 먹죠? 떡볶이랑 순대랑 상하수 현대 냉장 섞어주세요 네 섞어주세요 떡볶 아니요 떡볶 아니요? 아니요 짜라란 매장에 갔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완전 바빠 보였어요 너무 맛있겠다 빨리 집으로 갑시다 스프링떡 떡볶이 핫 탕수유 3 2 3 1 1 2 3 아 미쳤다 7 2 3 2 4 5 4 6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맛있다 맛있다! 저는 부먹을 할 거예요 전 눅눅충이거든요 안돼! 오마이 갓! 짜라란! 떡볶이 요거는 허브탕수육이랑 그리고 순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사갖고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11,500원이었나? 뭐 이랬어요 진짜 싸고 완전 양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까? 하여튼 빨리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! 겁나 1%였어요 진짜 일단 떡볶이부터 먹어볼게요 음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 순대에 내장을 많이 넣어줘서 좋은 거 같아요 요새 은근히 순대 내장 넣은 순대 를 많이 못봐가지고 억지로 국물의 중간에 유사한 식감 한번 더 넣은 중간에 누색을 맞추게zing 콩나물을 дав돼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도 생크림을 맞추는 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간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근처에 감탄떡볶이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진짜 점심으로 정말 자주 먹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광고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감사하게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감탄떡볶이의 매력은 뭔가 메뉴 대비 가격 구성도 진짜 좋고 그리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느껴져가지고 가볍게 사먹기도 진짜 좋고 그렇다고 막 맛이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 특히나 떡볶이가 그렇게 맵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들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 허브 탕수육을 진짜 좋아해요 뭔가 가벼운 느낌으로 먹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잘 먹어요 바닥바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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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블라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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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썰어주세요 고추냉이를 넣어서 지켜버린다 치즈가 엄청 맛있다 치즈는 베베가 맛있다 치즈는 베베가 없어서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이 bye 너무 맛있게 보여! 와... 와... 나의 라면이로 나를 더 맛있을 거에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직도 내 라면을 정말 잘 먹기 때문에 맵다 여러분 저희는 점심을 다 먹고 이제 또 디저트 배가 남아있잖아요. 그래서 카페를 갈 거예요. 거기에 크로플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크로플에 먹으러 갑니다. 저 크로플 처음 먹어. 그러니까. 아직도 크로플 못 먹어 본 사람. 있다? 나도 크로플 처음 먹었을 땐 진짜 신세계였는데 사실. 요새 크로플 유행인가 근데 아직? 이제는 기본템이 됐지 이제. 카페의 기본템. 아 머리 아파 샷? 아 눈통이 안 돼 샷? 아 칫통 샷? 정수리 샷은 어때? 그건 안 돼. 정수리 안 되니까. 이것은 크로플이고요.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고요. 얘는 뭐였죠? 얘 뭐였죠? 이거 초코 밀크티? 초코 밀크티. 얘는 뭐였지? 이건 그냥 시그니처? 시그니처 커피인데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니 밀크틱이랑 초코랑 섞은 건 초코 먹어봐. 이게. 나쁘진 않은데? 그래? 응. 너가 한 입 먹어도 돼? 응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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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한 맛이 더. 그치? 너 그거 알아? 패샷추 알아? 패샷추? 패포멘트 티에 샷추가. 아 진짜 그게 그렇게 맛있대. 리얼? 나 오늘 가서 마셔볼까? 아샷추같이. 아있지? 아샷추가. 이거 맛있는데? 이거 맛있는데? 짜란. 오늘 이른 저녁을 먹을 건데요. 오늘 저녁은 피자입니다. 빨리 까주시겠어요? 짜란. 제가 그동안 진짜 먹고 싶었던 하와이안 피자랑 고구마 무스 피자입니다. 먹어볼까나? 줄까? 어. 질체 다 뿌려? 응. 하수수도 그냥 다 뿌려주면 안 돼? 좋아. 이 피자 진짜 오랜만이잖냐? 응. 맛있겠다. 설탕물 한 번 잡수실라고? 응. 그냥 나도 한 입 먹는데 뭐 같아? 액상바닥 못 잡지? 아니 크로스터도 빵이 많이 안 들어. 얇지? 좀 주춤해서 쇼리지? 뽕싱뽕싱해야 돼. 아쉽다. 맛있다. 응. 맛있어.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. 발리티피? 응. 제발 한 입만 잡숴봐. 추라이 추라이. 먹었어. 안 먹었잖아. 먹었었고. 방금 짰는데? 아. 언니 짤 때 먹었어. 동시다발적으로. 언니 물고기 같아. 바로 옆모습으로 떠나는데 그 키싱꾸랑. 근데 맨날 이 소리하면서 키싱꾸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름. 아 뭔지 알아. 짜자잔.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. 너무 이렇게 먹어서 이따가 배고프겠는데? 나 지금 언니한테 존맛탱 이러려다가 존맛탱? 요즘에도 존맛탱이란 맛은 JNT야. JNT도 안 살걸? 뭐라 해? 짜짜 맛있어. 억지로. 아 진짜야. 어쩔 TV. 짜짜가 뭔지 알아? 어 진짜. 왜 건물 또 생겼네. 아 배고파. 나도. 여러분 저희는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마트를 가고 있어요. 마트 가서 새우를 사서 올 거예요. 오늘 급 야식. 평소에 야식은 잘 먹지 않지만 오늘은. 오늘 진짜 우리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 그치? 응. 저녁에 피자도 먹었는데. 왜냐? 오늘은 치팅댕이니까. 짜잔. 아 뭐 사왔는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지민아. 네가 닦아버리면 어떡해. 미안. 너 몇 개 먹는다고? 세 개 두 개. 두 개. 꽤 큰데? 이거를 전자렌지에 돌려줄게요. 그리고 또 오늘 먹을 새우.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이 예전에 만든 허니딜 버터를 가지고 새우를 구워준대요. 난 몰라. 고기. 이게 무슨 짓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. 짜자잔 오늘의 야식. 아 배고파. 미쳤다 진짜. 소장 있어요, 소장? 소장 드릴게요. 오늘 진짜 제대로 치팅 데이다. 짠 하자 우리! 짠! 짠짠짠 짠짠 짠짠 짠 아이 문주 오랜만에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어 어 냄새 미쳤어 있어 미쳤다 소유가 쪼끄매진 거 빼면 이게 잘하잖아 원래 이만하거든요 그래? 이거 너무 맛있다 생물로 하고 싶었는데 밤에 늦게 갔더니 생물 생새우 나랑 청바지이라고 갖고 그래 쉼쉼하겠다 사회par proudly 아주 안주거리로 딱 좋은 스토리다. 이건 어떤 맛인가 보죠? 음 그냥 나쁘지 않은데? 그래? 이거야말로 이 칠리소스 먹어도 될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